아빠랑, 어때? 우와 이거를 반으로 자를 거야 반으로 자를 거야, 봐봐 혜성아, 밀가루 좀 뿌려야 돼 암 잘라볼게 아빠랑 아빠랑 같이 잡고 해봐봐 선배님 혼자 해, 괜찮아 아빠 갈 거야? 같이 해, 쑥쑥쑥쑥 응, 이렇게 비교 그렇지 우와, 심장 같다 박가슴살? 박가슴살 같다 색깔도 똑같네 4등분 하자 혜정아 절반이 딱 잘라봐 아빠 같다? 아까처럼, 이건 비벼 우와, 잘한다 응 그럼 어떻게 돼?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, 잠깐만 내 혼자 어떻게 좀 이상했어? 손이 하얗게 반했다 네 똥글똥글하게 만들어봐 똥글똥글하게 아빠가 해 똥글똥글하게 눌러봐 아래로 이렇게 눌러봐 혜정아 여기로 한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눌러봐 응 그렇지 언니가 주려고 이렇게 그 만큼 줄 거야 동생 우와, 내가 먹으라고 우와, 언니가 줬다 박력봉 알아요, 우리? 박력봉 나 하나 없어 아빠, 밀가루다 밀가루 여기 있다 이거 밀가루 아닌데 밀가루 아닌데 밀가루가 들어있긴 한데 밀가루는 아니고 뭐라고 해 밀가루 응 우와 열고 어, 그렇지 그렇지 옳지 끝에 잡고 조심히 세미나 나와봐 지나가게 우와 잘 됐다 여기다 올려놔 맛있겠다 이거 봐라 뜨거워 조심해 뜨거워 떼는 거야 그렇게 옳지 내 해놔 좋은 냄새 나지 아빠가 돌돌돌 말아준 다음에 예쁘게 잘라서 준대 해민이도 보여줘 봐봐 중간에 아니 우리는 성질이 높아서 못 기다야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다 바로 먹어야 돼 왜? 왜 바로 먹어야 돼? 성질이 높아져 오빠 손 깨끗하다 맛있어 엄마 말려 맛있어 맛있어요 해봐 맛있어요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이 최고 해야지 최고가 뭐야 세미나 오오오 아빠 아빠 잘 됐어 먹방이야 이제 응 세미야 세미야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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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